자, 우리 정부의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10월 학평, 우리 수능 전에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실 이번 10월 학평은요, 역대 10월 학평 중에서 그래도 좀 가장 난해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셔야죠. 1구 수능 물리원, 하나 틀리면 2등급이었죠. 그런데 이 사태가 국형에서 또 한 번 저질러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평가원 난이도, 정말 왔다 갔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좀 잘하나 봐 그러면서 약간 좀 어렵게 내야지라고 하면서 팍 뛰어올라가는 게 바로 평가원의 난이도입니다. 또 너무 어려웠어, 너무 등급컷이 낮아, 너무 어려웠나 보다. 좀 쉽게 내면 또 뭐하고 1구 수능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난이도가 들쭉날쭉, 이거 갈팡질팡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연이어서 1구 수능과 9평에서 이런 좀 너무나 우리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올해 수능 물리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난이도가 어떻게 뛰어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분명히 매우 매우 당황스럽도록 어려움은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번 10월 학평 같은 경우에 그러한 수능장에서의 변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 10월 학평 같은 경우는 역대 10월 학평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퀘스트라든가 여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현장도 그렇고 문항 속의 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능장의 변수라는 것은요. 어떤 수능장의 분위기의 변수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문항을 만났을 때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짐. 그런 사고가 막히는 이런 부분이 그날 결국 작사의 사례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문항 속의 변수가 좀 상당히 많이 존재했다는 거 좀 많이 여러분들은 좀 힘들어했겠지만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이죠. 1페이지 4번 물론 1페이지에 운동역학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1페이지는 슬슬 몸을 풀면서 가는 부분인데 이 1페이지에 운동역학에 대해서 어떤 정량적인 약간의 산소화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좀 당황이 됐겠죠. 그러나 버트 항상 뭐 막힘 하라고 그러죠. 가스토 정의! 이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출발해봐요. 동일한 가스토. 시간보는 속도보다 바로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스토 정의, 에스넴 브이티. 이걸 간단하게 팍, 숏, 짧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여기서 많이 당황했었을 겁니다. 이게 운동역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스토 정의, 에스넴 브이티 이걸 구사한다면 어느 정도 쉽게 1페이지라도 당혹스러워 있었어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아마 그런 당황스러움이 생겼을 것이고요. 또 2페이지에 딱 넘겼더니 케플러, 뻔한 케플러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다시 그 위치에 돌아오는 데 걸리는 주기를 물어볼 때 뭔가 좀 그래요. 처음 만났다고요? 물론 최소공배수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벗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강조드리죠. 뇌 속 서술하라라는 것이죠. 아니 이것의 주기가 얼마, 이것의 주기가 얼마, 주기가 몇 대 몇일 때 다시 만난다는 것은 몇 배를 했을 때와 몇 배를 했을 때의 같은 시각이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최소공배수죠. 우리는 이과라는 거죠. 보니까 이 정답률이, 이거 정답률은 30% 그래요. 이것은 뒤에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거 정답률은 33%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부터 시간 잡아먹는 귀신에 계속 홀려 들어간 거죠. 여기서 시간 잡아먹다가, 여기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다가 시간 잡아먹다가 결국 이런 부분에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18번에, 어 이거 매우 훌륭한 문제죠. 귀.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기초사다리단과 이런 수업 중에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력 문제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부력 문제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체 정력화이고 제가 여기서도 파스칼 법칙이 적용되어서 간단해 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귀. 귀에 관한 분석인데 역시 힘의 평형이 중요한 것이지 부력이 뭐야? 부력, 로비지게 해산하는 거.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이렇게 실이 바닥에 있는 경우의 저울 이때 귀에 대한 분석 자, 그릇. 이 전체의 귀에 분석 물만의 귀에 분석 또 물체만의 분석 이걸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또한 은근히 헷갈리고 많이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위에 실이 매달렸었을 때 이 전체의 귀에를 봤었을 때 이 장력은 외력이라는 것. 역시 거기에 가나 상관관계 상관관계 두 번 하는 겁니다. 짧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막 지나친 산소 계산인 줄 알고 복잡하게 산소 계산하다 보면 결국은 시간도 낭비될 뿐더러 또 후반부로 가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되죠. 후반부의 5분은 평소에 5분이 아니죠. 거의 1분도 안 되는 몇십 초밖에 안 되는 부분이죠. 후다 후다 파바박 갑니다. 여기다 나타나는 특성률이 뭐냐면 여기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정답률과 오답률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보기마다 봅니다. 어느 선택지로 많이 쏠렸는가 20번의 선택지를 봤어요. 정답률은 26% 이거보다 낫네요. 그런데 저는 이 26%를 이거와 비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끝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다 쪼들린 겁니다. 여기서 이 선택지 2번이 정답인데 이제 봤더니 선택지의 선택률을 봤어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4번의 30%가 선택이 됐더라고요. 이거 뭐 얼추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많죠. 왜 이렇게 대다수가 30% 선택했는가 왜 그랬을까 혹시 이거 아닐까라고 찾아봤더니 아니나 달러 그 OMR 마크 쭉 보는 데 있어서 선택지 4번이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끝에서 남는 거 아 그래 4번이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겠지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런 등분배 비율은요. 선택지 등분배 비율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깨진 지 오래예요. 절대 여러분들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고 설령 자기가 선택지를 체크했는데 이 이 이 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제대로 풀었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오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미 깨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4번은 선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20번 훌륭해요. 왜? 바로 제가 항상 얘기 들죠. 역학적 평형은 어떤 풀이법이 중요하시 아니라 기본 기본대로 가는 거죠. 바로 기준을 어디에 잡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기준 잡기의 판호라마입니다. 20번 문제는. 그래서 우수 즉 도움 높고 영양가 좋은 문항도 많습니다. 자 4번은 아까 되겠지만 항상 어떤 운동 역할이든 간에 가수정의 S는 VT 완전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그냥 약이에요. 자 그다음 5번 특성대성 1호인데요. 특히 5번의 그 보기에서 설명한 얘기. 누가 측정할 때 실질적인 그 B의 입장은 무엇이고 A의 입장이 뭔지 그 정확한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S는 VT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는 합성자기장 앙폐롭지 얘기죠. 그런데 이 합성자기라든가 아니면 전기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은근히 시간 잡아오는 규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장 합성 표에서 해석해서 나갈 때 얼만큼 짧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고 도모하기에 좋은 경험입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아주 여유로운 시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수선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지금 현명하게 여러분 대처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저는 가장 우수한 문항은 정답률 오답률 이걸 떠나서요. 가장 우리에게 도움되는 문항이 바로 15번이나 생각합니다. 이게 문항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연력학 단원이 있죠. 이 연력학 단원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바로 열기관 때문입니다. 열기관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열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에너지 효율에 관한 얘기죠. 사실 자연과학 어느 과목이든 간에 물리, 화학, 생명 어느 과목이든 간에 이 에너지 효율만큼 중요한 거 없죠. 바로 그 효율에 관해서 나왔는데 아주 신선합니다. 좋습니다. 이 효율에 관한 열효율에 관한 얘기는 정말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이 기회 금방 말씀인 거죠. 여기서 우리 제대로 확인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역시 시열학평도 20문항에 대해서 문제제 직접 송글씨 공들여서 영혼을 담아서 송글씨 해설지를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송글씨 확인하고 해설 강의도 확인하시는데요. 특히 이 기회관에서는 제가 특별 프린트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업 중에 다뤘던 여러분 기초사다이터 버전업이라든가 이런 했던 분들은 아마 이러한 프린트를 받았을 텐데 어쨌든 이거 공개 자료실 올려놓을 테니까 이 기회에 대한 문석은 지금이라도 명확히 해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19번 이거 1운동 에너지 정리죠. 사실 이 정도의 문항은요. 우리에게 매우 평이한 상황이 돼야 되고 사실 운동역학은요. 이제 나올 만큼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따 학습법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제는 어느 키워드에 대해서 시리즈로 준비하시고 이 운동역학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도모하셔야 됩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그 안에서 얼만저만 묻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캐스트 이용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역학적 평형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 잡기의 연속입니다. 이 문항이 상당히 이렇게 또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도움되는 문항도 많았답니다. 특히 저는 이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이 시어라피의 결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부분 문항 속의 변수 많은 여러분들의 그 당혹감을 느꼈을 텐데 순응장감은 더하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그 어떤 그 당혹감의 정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낮다 하더라도 순응장감은 체감 나이도 때문에 더 당혹스러진답니다. 자 그래서 작게 얘기해야 되죠. 바쁠 때니까 현명한 학습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모두 제가 캐스트에 준비해야 될 건데 일단 20개의 키워드가 물리안 안에서 전체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빠바밤 하고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3단원 5개 빠밤 나와야 돼요. 안 나오죠? 소리정산파 광전효과 전자기파 교류필터 그 다음은 통신 빠바밤 빠바밤 2단원 빠바밤 그 다음 또 빠바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20개가 있거든요. 그 키워드가 정리가 된 상태 쫙 정리해보고 이번 시어락평처럼 이것을 하나의 기회에 삼아서 이제 좋은 걸 찾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뻥 뚫려있는 구멍을 찾으십시오. 아 나는 전기장이 약하구나. 어떻게 이번 시어락평에서 8번이라든가 아 나는 자기장이 약하구나. 어떻게 아 8번에 참 소리정상파 부분이었나요? 정상파가 약하구나. 8번의 부분에서 틀렸다면 이것은 분명히 비어있는 겁니다. 이런 8번이나 또 전기장 7번이나 또 자기장 11번이나 송전파트 12번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료한 개념의 부분이고 사실 개념 적용의 패턴은 정해져 있답니다. 저는 프리법이란 말은 올리고는 쉽지 않은데 이래 올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의 그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이거 개념 자체가 명료하고요. 뭐 통합적인 연소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절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틀렸다면 아 그래 나는 이 소리정상파에 좀 문제점이 있구나. 이 정상파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정리 즉 똑같은 정상파를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있는 것. 근데 아직도 이걸 잘 못 찾겠다. 그러신 분들은 버실모라든가 극강 파이널 요즘 아이고 굉장히 뜨겁죠? 핫합니다. 극강 파이널 그리고 러셀 모욕에서도 굉장히 좋죠. 이러한 모욕 의사를 통해서 이거는 실력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기에 찾아내고 언론은 메워야 된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서 이러한 모욕 의사를 이어한다든가 해서 시리즈별로 정리하는데 똑같은 주제만 찾으십시오. 기출 같은 경우에 기출 사다리책 같은 우리 같이 수업했던 것은 그 안에 키워드별로 쭉 순서가 잡혀있죠. 그것을 반복하시고 제발 여기서 풀어만 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많이 풀어도 점수가 그대로 비례해서 나오지 않죠. 풀어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1독했다 2독했다 아니야. 왜 1독하고 2독하고 3독해도 안 되느냐. 이 문제의 겉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유형을 나눈다는가 이러면 절대 안 된답니다. 이 유형을 나누고 풀이법을 준비하니까 실전 가서 그 겉모습 달라졌을 때 전혀 접근과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안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제발 항상 얘기하잖아. 그림을 직접 꼭 그려보세요. 그림을 직접 그려봐야 그 그림의 구조와 문제의 뼈대를 자기가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림의 접근과 해석이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추문제는 풀어서 답내는 게 중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한다는 것은요. 그 문제의 구조와 뼈대를 분석하셔야 돼요. 이런 설정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얘기 또 다음 문제 이 똑같은 문제를 시리즈별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학평 모평 벌써 많습니다. 3월 4월 6월 7월 9월 지금의 10월 벌써 6,22 120개 중이에요. 20개의 주제가 계속 한 회차에 하나씩 존재할 겁니다. 하나씩 뽑아 하나씩 뽑아 하나씩 뽑아 그래서 시리즈별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살짝살짝 어떤 차이점을 주면서 문제 설정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분석하라는 겁니다. 또한 수특 수한 선생님이 수특자로라든가 수한자로지 여러분들 상대 이벤트 많이 해드리죠. 이런 수특이나 수한도 문제 답내 딱 끝내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설정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 중에는 바로 버실모아 극강 파이널입니다. 러실모아에서 마찬가지고요. 자 이 정도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필요한 학습법은 제 캐스트로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바로 이제 해설 특강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좀 주요 문항 다섯 문항부터 해드리고 그리고 전체로 쭉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고!